안녕하세요. 인피니언 코리아에서 무선 충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희입니다. 무선 충전은 케이블 없이 전력을 전송하여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기술로 유선 충전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며 전원 케이블과 어댑터의 온암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최근 스마트폰 및 IoT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와 전기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무선 충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무선 충전의 시장 규모가 연간 약 30%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한화 약 49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피니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선 충전 솔루션인 USB-C가 통합된 WLC-1115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 소개합니다. 우선 무선 충전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WLC-1115의 기능 및 특징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한 후 해당 솔루션의 적용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선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